오늘도 고작가님을 모시고 하는 책소개 시간 명접 명접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하는 큐블리케이션 타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부는 인생입니다 뭐 이거는 진짜 꿀정보와 뭐 스토리텔링과 뭐 다 들어있어요 역사 사회학 과학이 다 들어있는 엄청나게 깊이도 있으면서 스펙트럼도 넓은 책이어서 사실 그래서 책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책은 그렇게 안 듣고 있는데 진도 빼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구라 1도 없이 촉을 키우는 방법을 제가 이게 도대체 사회권들이 많거든요 되게 뭐랄까 구라 칠 것 같은데 구라 엄청 칠 것 같죠 구라 1도 없이 과학적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촉을 키우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진짜예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연구진은 처음 만난 두 사람 사이에 얇은 벽을 두어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뚫린 구멍을 통해 한 사람이 벽 너머에 있는 사람 쪽으로 팔을 이렇게 뻗도록 한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딱 1초 동안 자신이 쪽으로 뻗은 팔을 만지는 것으로 감정을 전달했대요 구라 같죠? 그렇게 전달한 거예요 따라해봐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벽이 있는데 이렇게 넣었어 잡고 보내 하고 끝낸 거예요 이렇게요 감정을 보냈어 전달했어요 놀랍게도 팔을 뻗은 사람은 상대가 전한 연민, 감사, 사랑, 분노, 두려움, 혐오 같은 각기다른 감정을 찰나의 접촉만으로 거의 다 구분할 수 있었다 진짜 대나라는 것 같아 영둥이가 구라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여기는 레퍼런스 34번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실험인지 그냥 나는 우리가 촉에서 그 촉감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촉이 온다가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몇 개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피부는 인생이다가 이게 원래 원제도 거의 비슷해 The remarkable life of the skinny거든요 피부의 뭐 위대한 생애 뭐 이런 건데 피부는 인생인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제가 진짜 재밌는 거 아 여기서 여러분 팁 많이 버는 꿀팁도 나옵니다 진짜로 팁을 몇 프로 올리는 거야 20%까지 끌어 우리나라는 팁이 없지만 여러분이 영업을 할 때 어떤 스킨십이 팔을 이렇게 치는 거를 통해서 어떻게 넛지해도 막 나오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이게 좀 과학적으로 이게 피부 관점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호감을 빨리 살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이 책 재밌어 그 다음에 어 몇 쪽이었지? 그 다음에 아 192쪽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피부라고 다 똑같은 피부가 아니라 이거 심리학에 많이 나오는 이거 캐리커처 같은 건데 뇌각 뇌각 감각을 감각 뭐랄까 인텐시티라 그래야 되나 강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다시 그렸을 때 호문클루스 작은 인간 뇌에서 담당하는 표면적을 얘기한 거죠 호문클루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 있죠 그거 강철이 연검수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문클루스를 이렇게 만든 건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피부가 있으면 피부가 감각을 가장 많이 붙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다른 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입술과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행위는 되게 큰 행위입니다 되게 큰 행위예요 진짜 한마디로 뇌에 부동산이 많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아까 한번 되게 사기치는 것 같죠 그럼 여러분 피부로 듣는 얘기 해드릴게 내가 피부로 듣는 얘기 그냥 또 뻥치는 거 아니야 잘 들어요 잘 봐요 우뇌에 뇌졸중이 발생한 36살 교수 와우 36살이면 나보다 어린데 일찍 뇌졸중이었네 우리 뇌의 뇌전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뇌과학에서 가소성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죠 뇌 재 그거 뉴런 다시 편성될 때 이 여성 환자는 자반신 전체의 촉각이 거의 다 사라져 편측 감각 소실 를 겪었다 반 무감작증이에요 왼쪽 시각도 더 이상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문부터 길을 지나면서 마주차는 사람들까지 걸핏하면 왼쪽에 무언가에 부딪혔다 다행히 18개월이 지나자 이런 증상은 크게 호전되었지만 그때부터 피부로 소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몇몇은 몇몇 소리들은 특히 어떤 라디오 방송 지내자의 음성들만 들으면 왼쪽 피부가 왼쪽 피부가 전체가 심하게 따끔거렸다 뇌 스캔 결과 이 환자의 신경 연결에 해부학적 재배치가 일었던 사실이 발견되었다 뇌졸중을 겪고 몸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뇌의 청각 체성 감각 피부로만 느끼는 감각 영역 사이에 신경 연결이 형성된 거예요 이 독특한 형상은 청각과 촉각의 공간과 즉 감각 결합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여러분이 내가 의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단은 팩트로 뇌의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뇌가 뭐가 망가져도 우리 뇌는 생각보다 여러분 기능이 뛰어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만큼 재배열을 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재배치가 되면서 희한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이어서 이럴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완전 안티프레질이에요 긍정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티프레질은 거의 동치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은 인생탐구에 나오잖아요 맞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인생탐구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냐면은 그때그때 다 애드리브를 찍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찍었는지 안찍었는지 고작가님은 잘 봐서 아시겠지만 나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있길래 이러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번에 제가 숫자로 자꾸 구락가는 것 같죠 숫자 숫자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다 레퍼런스 있어요 다 레퍼런스가 있어요 촉각의 생리학적 특성은 털이 없는 피부에 높은 밀도로 자리한 기계감각 수용체가 A베타신경성유를 통해 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읽는 것조차도 간단하지 않는 것 간단하지 않는 하하하하 박사님 너무 하시네 아주 간단하다고 그냥 선을 긋는데 이해하실 줄은 꽤 안 쓰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 사람 나름 친절하게 설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숫자가 나와요 이게 예를 들어 피부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호가 가는 건데 이 신경섬유는 레이싱카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수준 거의 250km가 넘는 속도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뭘까 피부러 딱 닿았을 때 후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아 이것도 느린 거야 이것도 느린 거야 이것도 느린 거야 후웅 이게 진짜 얼마나 빨리 가는 거냐면 입만 빨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기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이렇게 무책임하지 않아요 어려운 말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뭐 레이싱카가 왔다는 등 뭐 건물을 질 때 뭐 시멘트 바닥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책 못 사서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 팁은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오른쪽을 보니 웨이트리스가 손님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다가 테이블 계산서를 올리면서 가볍게 그의 팔을 만진다 아주 무식적으로 살짝 터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원래 원래 영업 노하우 책들에 많이 나와요 팔꿈치 치는 경험치로 알고 경험치로 아는 건데 여기 이제 이유가 나와요 무식적으로 순식간에 지나간 이 사회적 접촉은 후웅 이렇게 한 거 250km처럼 건네는 팁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린다고 이 사회 실험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요 근데 여기에 진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아 이 책은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와서 아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또 시사점이 많다는 게 느낌 마지막 하시기 전에 그 촉 얘기해서 촉각 부분 나오면 재밌는 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많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전율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 거 나와요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거 간지럼을 왜 나는 못 태울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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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은 왜 못 태울까 자기 간지럼을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조현병 환자들 너무 신기해 그게 왜 그런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지럼이 뭔지가 너무 신기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진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AI가 들어오면서 많은 게 대체될 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촉감 관련된 건 거의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1장 2장의 이 촉감이 얼마나 어려운 거고 이게 막 순식으로 계속 뭐가 이렇게 변하고 있대요 이게 진짜 계속 없어지고 막 엄청나게 짧은 단위로 근데 이제 전문 용어가 엄청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직접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최근 개발된 터치 기술이나 로봇의 터치 기능에는 모순이 숨어 있다 접촉이 사라질 위험이 큰 사이가 되었다는 말처럼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 껴안고 위로하거나 등을 두드리며 확신을 전하는 행동보다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한 면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을 더 편하다고 느낀다 오늘 또 소통 한번 해야겠다 왜냐면은 우리 아까 캥거루 케어 얘기 봤잖아요 캥거루 케어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그 아기를 많이 안고 있으면 안고 있을수록 그 아기가 건강해질 확률 산모가 건강해질 확률 모든 적으로 이게 유리한데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우리가 여러 번 언어로 소통했던 것보다 이렇게 만지고 몸짓 발짓으로 소통했던 기간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산존한 기간에 잽도 안 되게 커요 그냥요 뭐 상대도 안 돼요 활자가 발견된 게 뭐 몇 천 년인데 그냥요 상영 문자부터 올라가 봤자 근데 우린 여러분 20만만 년 30만년 이런 호모사피엔스 역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여러분 저 꼭대기에 있는 조상은 이런 되게 직관적인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면 그러나 이 사람 그 얘기 하네 그대로부터 전해지는 인간의 감각은 신비한 구석이 있고 때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어 설명이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소통과 사회적 유대가 건강과 생존에 주는 영향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촉감은 계속해서 피부의 물리적, 정서적, 초월적인 힘을 유지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촉이랑 촉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거는 로봇이 여러분이 못 따라오는 능력이에요 어 그래서 뭐 시니스타 성당 천장에 초자연적인 접촉을 그려넣은 이탈리아 화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접촉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한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원래 좀 제가 미국에 가서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아 캐나다부터 시작된 건데 아이고 제가 발로 차갖고 캐나다부터 시작된 건데 뭐냐면은 어 저는 한국에서 남중 고등학교도 남녀공항인데 남자 여자가 떨어져 있어서 남고를 나왔거든요 사실상 그 다음에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를 나와갖고 거기는 남대에요 그래서 남중 남고 남대를 졸업하다 보니까 주변에 뭐 이성친구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다 무식한 애들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 가서 처음으로 그 우리 랄리사라고 의사 누나가 어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허깅을 잘해줘요 되게 부담스러웠어 그게 어 근데 그거는 부담도 아니었어 내가 이제 그 흑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걔네는 다 그냥 허그에요 기분이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 딱 그 내가 룸메이트가 세 명이랑 같이 산다 네 명이 총 사는 집인데 4학년 기숙사 시니 아파트먼트인데 거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딱 룸메이트 세 명이 누가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 무슨 전쟁 치료로 온 줄 알았는데 흑인 분들 한 20명? 15명의 가족이 그거 이제 개강을 할 때 농구팀이어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이스 투 미추 이거 하려고 딱 준비 중이었는데 It's great to 미추 막 이제 막 옹알옹알 하고 있었는데 내가 I'm 뭐 YJ 뭐 영준 뭐 이러면서 하려고 하니까 Come on son 그럼 수다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 그래서 어 내가 그래서 이거 이거 하루 종일 연습하고 이거 이거 하루 종일 연습했어 하루 종일 이거 아빠랑 EJ 아빠랑 이거 하루 종일 연습했어 나 회식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 어 이거 어색하게 하는 거 나는 흑인이랑 걔네 진짜 잘해 퍼퍼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 해서 걔네는 이거 요거 소리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톱을 엄청 배짝 깎아야 돼 이거를요 그래서 상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그거예요 내가 허깅이랑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위력을 나는 좀 체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내가 대한민국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걸 남학생들밖에 못해준다는 게 너무 솔직히 안타까워요 왜? 정신나간 이런 가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애들이 이런 거를 빌미삼아 쓰레기 주장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난 안티프레절이 아예 그냥 여성이랑은 아예 웬만해서는 그쪽에서 뭐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해도 안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졸꾸러기들은 그 빡떡 행사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남자친구들은 거의 다 안아주거든요 네? 근데 웬만해서는 제가 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제 될까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합의를 안하면은 그러니까 뭐 인사하는데도 합의를 안하면 안해요 그 사람들이 페미니즘인지도 모르겠어 아니 그냥 미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런 거 볼 때는 솔직히 군대 가는 남자애들이 되게 불쌍해요 솔직히 나는 왜냐하면 이거라면 뭐 이 새끼 너 성... 뭐 편의 발언하냐? 맑반댄 소리예요 그거에 무슨 군대 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솔직히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왜냐하면 뭐 좀 3천포로 4천포로까지 빠졌는데 내가 볼 때 저는 이거를 외국에서 살면서 캐나다랑 미국에서 살면서 이 힘을 알았거든요 특히 내가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아직 어린이때였는데 청소년때였고 그때 생뚱맞게 진짜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백마디 말보다 친구들이 한 번 안아준 게 훨씬 막강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적어요 그냥 힘들면 이거예요 이거 힘들지? 이게 다... 근데 이게 진짜 꼭 안아주면 이게 힘이 세거든요 여러분 꼭 안아주면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이 피부는 인생이 닳고 나는 좀 조심하면서 미친 사람들도 많으니까 특히 가족이랑은 나는 우리 채한테 어떻게든 뽀뽀하려고 그러거든요 어? 어떻게든 뽀뽀하려고 그래요 나도 우리 와이프한테도 어떻게든 뽀뽀하려고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거부를 자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얘가 미쳤나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폐인가? 아무튼 남뉘같지 않아? 네 알겠지 알겠지 불쌍 알겠지 어떻게든 뽀뽀하려고 안아 왜냐면은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백마리발보다 강한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이 책이 되게 과학적이긴 책이지만 이 책의 백미는 무엇이냐면 피부의 사회성 사회적 역할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중에 하나의 담론이 이제 신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허그 많이 와서 이 말 못하는 게 너무 거지같아요 짜증나요 진짜 솔직히 왜냐면 외국은 너무 뽀뽀 많이 해서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요즘에 인사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허깅이 많고 너무 뽀뽀가 많으니까 그거 외국에서 자제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편적이어서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왜곡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여러분 허그 와서 이거를 못한다는 게 너무 슬프지 나는 너는 슬프지 너무 슬퍼 이 사실 자체가 아무튼 이 좋은 거를 이게 과학적으로 허그랑 이렇게 압수하는 거랑 다독여주는 거랑 쓰다듬어주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면서도 못한다는 사실 너무 슬퍼 인공지능 이거 따라올 수도 없는데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세돌 구단이 제일 짜장났던 게 뭐냐면 상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감이 없는 거야 대리인이 있는 거니까 교감이 없는 거야 교감이 미치겠는 거야 진짜 더 무섭지 근데 그 교감에서 무서운 게 뭐예요? 접촉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책 읽고 일단 가족 가까운 사람부터 그다음에 또 오해 사면 또 성추행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조심해 가셔가면서 왜냐면 또 상황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이게 좋다고 아는 거다 그래도 여러분 범죄는 범죄니까 그거 다 또 그거 빌미로 미친 짓 하지 마시고요 또 이거 내가 피부는 인생에서 읽은 거라고 미친 짓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 피부로 이 접촉을 통해 소통을 하는 거를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촉도 인생 촉도 많이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